도내 시민단체가 전주시 선거 브로커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 차원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. 전북민중행동원 성명을 통해 브로커 의혹으로 전북도당 당직자 등 당원 2명이 구속됐지만 민주당은 사과는커녕 안하무인식 대응을 한다며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과 전북도임원 당선인인 선안이 비대위원 입장과 조치 계획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. 단체는 민주당의 진상 규명과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의혹의 연루도 된 인물의 선거 출마 금지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공개 질의 내용을 공개했습니다.